제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가 내게 묻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도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료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를대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혔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악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돼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불이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죄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듯 은과 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요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요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가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요하의 전 안에 두라 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요하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요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말 너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